어? 재현이? 하이유 야 재현아 오랜만이야 여기 뭐야? 먹을 거 있나? 먹을 거 아니네 우와 할로우 스티커 할로윈 파티 할로윈 파티? 비닐을 떼서 물 진짜 감초 같아 스파이더 범이 깜짝거려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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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님들 안녕? 하이유 오늘은 재현님이랑 같이 할로윈 파티를 할 거에요 재현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재현 ASMR의 재현입니다 오늘 하이유님과 맛있게 할로윈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할로윈 하우스 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구상품이 지붕 옆면 그리고 보드가 있고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캔디들이 있대요 한번 재현님이랑 만들어볼게요 렛츠고 우와 누가 누가 잘만드나 시합할거에요 누가 누가 잘만드나 시합할거에요 각각 꾸미고 누가 더 잘만들었는지 시현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실거에요 물론 이 하이유가 잘만들겠지만 하이유 내가 내가 더 잘만들어 아니거든 하이유 재현님이랑은 오늘 네번째 보는거에요 재현님 채널에 제가 세번 출연했고 재현님은 제 채널에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거에요 집 앞면이랑 옆면 먼저 꾸며볼게요 집 앞면이랑 옆면 먼저 꾸며볼게요 나는 창문을 그릴거야 재현님 폴링하면 안돼요 보지 마세요 아 터졌어 터졌어 박지 나도 박지 가위종 가위종 귀엽게 멋있게 가위종 똑같은거 같은데 여기요 됐어요 내게 더 이쁘네 와 나 너무 잘했는데 이거요 깔끔하죠 솔직히 깔끔한거 좋아했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드신거에요 이거 좀 실수 이건 좋잖아 하이유 지붕을 각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줄게요 하이유 지붕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이거 한번 더 올릴까요 짠 하이유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떨어져 이렇게 얄면 일단 붙이고 붙여요 오 어머 어떡해 어머 쏘리 오 됐다 고정됐어 아니야 그 다음에 하이유의 옆면 바닥에 아이신 흔들고 바닥에 아이신 흔들고 이게 뭐야 다시는 이거 안해 이거 다시는 안해 하이유 하이유 하나 둘 셋 하이유 하나 둘 셋 하이유 하이유 피자 여기 피자판 앞에 포켓몬스터들이 있어 재율님은 어떤 몬스터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꼬부기요 꼬부기요? 저는 피카치요 피카치 꼬부기 몬스터볼 피자 하나 둘 셋 짠 페퍼로니 피자 짭조름하고 토마토 때문에 달고 음 어때요?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어때요? 요 랭컴 하하하하 이 부분은 맛있다 동그라미 불고기 부분은 너무 맛있는데 치즈랑 불고기가 있어서 난 맛있어요 음 불고기 맛있다 약간 단짠 느낌의 이제 진짜 하얀 부분만 먹어볼게요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무슨 맛이지? 딱 맛 지혈님 무슨 맛인데 콜라 콜? 콜 콜 콜 치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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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시원해 탄산 너무 센데? vil 으음 으음 내맞고 안에 잼 들어 있는데? 오 오 ordered 다노박잼 단호박잼 유령 모렌쿠키 되게 바삭해 꽃 향만 나 좋은 향 난다 너무 단 나녀손가락 아문박잼 아문박잼 모터쿠키 좋아해 모터쿠키 좋아해요? 좋아해 할로윈 휘파람 캔디 이거 빨리 써서 휘파람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긴 사람은 핵 준비 시작 하하하하 잘 가겠습니다 핵 아이샤 하나 둘 다섯 개 지금 다섯 시거든요 도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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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지? 맛있다 보다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할로윈 초콜릿 나는 이거 먹어 볼게요 화이트 초콜릿 무슨 맛일까? 한 번 먹어보세요 음 그냥 화이트 초콜릿 맛있네 맞아요 그래요? 음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정말 편하고 재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그럼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거죠? 네 당연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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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